강령하셨던 아바마마께서 어찌 갑자기 이러시느냐. 지금 심려가 많으시여 감기울결로 화가 생긴 탓입니다. 피침으로 절개하고 배농하면 단숨에 통증이 줄어들 것이옵니다. 다만. 다만. 어찌 하룻밤 사이 종창이 이리 커졌단 말인가. 기묘하다. 말이 되질 않아. 소신이 시침할 수는 없사옵니다. 어이 영감의 시료를 받으시미. 그대가 수석 침이 아니느냐. 내 그대만 믿는다. 전하. 어이의 당도를 기다리시지요. 들어온다. 세워봐. 어서 아바마마께 시침을 했다오. 뭘 죽여가는 것이냐. 어서 전하께 시르지 못할까. 아닌데요. 어이를 기다립시다. 혹 누군가 현류를 빠르게 하여 종창을 키우는 독을 썼다면. 아니다. 독이라니. 어명이니라. 어서 빨리 이 고통을 없애라. 어서. 어어. 주여라. 세워봐. 어서. 서두르거라. 세워봐. 아니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 세워봐. 어서. 손을 좀 써보거라. 수석 침입 유세여. 전하께 시침하겠습니다. 수석 침입 유세여. 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